누어로의 장르를 진짜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해요. 추격자 하재원 선배. 아 추격자. 사이코패스.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잘 어울려.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역할은 킬러거든요. 킬러. 킬러 역할. 하고 싶어요. 할 수 있어요 지금? 아니요. 아니요. 하고 싶다고. 연기할 때는 하면 되죠. 아 연기할 때만 하고. 지금은? 지금은 예능 방송이니까. 맞습니다. 아. 아. 공룡역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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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라질공원. 구라질공원. 구라질공원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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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레이씨. 잠깐만 레이씨. 이렇게 해서 저희를 끌어드려가지고. 나중에 다시 똑똑해져가지고. 안하려고 그러는거죠? 그렇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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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